한국도총 대전광역시지역본부 최고의 땅 MC조영구의 진행으로 치열한 예산을 거친 체크자들의 무대와 성인가요 최정상의 가수 장윤정, 김영일, 이해리, 진성, 민지, 이성우, 조은성, 박현아, 유세진 그리고 풍경 국악 한바당을 선사할 국악팀의 축하 무대로 함께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 대전에서 만나는 신나는 노래와 보다니 여러분의 많은 것이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총 대전광역시지역본부에서 함께합니다. 자연하고 풍지없는 음악선물 시청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흥붙어진 음악물의 한마디 하여가 좋다이 여러분을 모시리라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 공경은 국민에 가서 펼쳐서는 이번 녹화는 MC 이한수 김성희의 진행으로 진성 강의천 쥐규식 승용 김채희 수윤정 박중근 이화로 오엔비 강민주 유호만 이현 전천 성리나 선창과 순경 한영주 보훈 최신년 김장수 장원태 최승연 장천 길손 형조 한승기 최소영 남현 김상배 탕탕스타 남상 미녀와 야수 신태풍 정가혁 정영 오동민 이진호 이재민 조기영 최진아 박흥수와 함께합니다. 가유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현신부와 선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년도 부총수재지 흥성군 해안민국 대표하는 흥성판 흥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네포찬의 광천똥을 세우자 투브라니 인상 고취 복숭아 수박이보다 역동하는 흥성군 김학래 이민숙의 차일리즈 레스토랑 미녀 친구와 함께합니다.